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앞모습은 대단히 화려한 직종이지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숨은 노동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있고 싶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방송사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까지는 가능한데 출산, 임신을 하는 동시에 고용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산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는 부분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변화, 대책들이 있는지 그분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